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거의 한 3시 정도 돼가고 있는데 한번 좀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못해드린 게 하나 있었잖아요. AI. 그래서 저는 뭐 AI 시대가 지금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터넷 이후로 이제 AI거든요. 20년 만에 큰 변화인데 이걸 계속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도 한번 보고 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받을지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공부하고 보고서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동국지학, 엘지앤솔, 리노공업, 오리언, 골프존, 현대보비스, 본누, 유한량의, UAW, 미국 이제 파업하고 있죠. 완성자. 요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당사에서 이제 대신증권으로 이직한 원자재 담당, 최진영 연구원님. 사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원자재 다 맞췄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직하고 새 보고서를 썼는데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건 내일 또 소개해드릴 거예요. 핵심은 고유가가 좀 오래 갈 것 같다. 요게 핵심인데 유가 상승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저는 뭐 정유보다는 조선주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그 내용은 내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요런 내용들 좀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시간내에 할 수 있는 어제 해드리려다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저기 김해 인재대학교 좀 갔다 오느라고 비행기 시간을 좀 맞춰야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글로벌 AI 사용사리 키움증권은 보고서 제가 알기로 무료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래서 한번 진짜 프린트 하셔가지고 꼭 읽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정말 이런 좋은 보고서 써주신 또 키움증권 이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2023년 초만 해도 부진할 걸로 예상했던 데이터센터 이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이 연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배경은 뭐냐 채 GPT 대중적 인기 이후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지 AI 기술의 확산 의미를 투자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 대형 클라우드 3사가 이제 23년 합산 설비 투자 전년 대비 변화율이 그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발표한 거는 3.4% 역성장이죠. 그래서 데이터센터용 GPU 회사, 엔비디아 뭐 올해 연초만 해도 별 기대감들이 없었어요. 주가도 안 좋았죠. 뭐 아시겠지만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뻥뻥뻥 터집니다. 이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하죠. AI 때문이죠. 가속 컴퓨팅. 그리고 이걸 언급하는 기업들의 횟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S&P500 기업들이 AI 얘기를 계속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AI다. 사실 저도 요즘에 강연회 섭외가 굉장히 많아서 이 강의를 할 때 AI 얘기를 꼭 해요. 꼭 해드립니다. 미래가 좀 바뀌고 있는데 AI 공부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건 뭐 주식 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기업 아시는 분들, CEO 분들한테도 이렇게 강연을 한 번씩 할 때 얘기를 꼭 해드리는 게 AI. 이거를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근데 이미 미국 기업들은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S&P500 기업들이 이렇게 갑자기 실적 발표할 때 AI 언급하는 횟수라고 합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주요 이제 다섯 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미국 이제 해외 증권, 그러니까 해외 보고서 쓰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증권사 중에 해외 글로벌 보고서도 다 쓰거든요. 그것도 요즘에 매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 해외 보고서죠. 그래서 괜찮은 건 계속 소개.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부족하긴 한데 해야죠. 뭐 이거 해외 쪽 공부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세상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드도 소개해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의 AI 기술 응용 다섯 개 기업인데 요게 이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서비스 나옵니다. 요게 IT 서비스 관리하는 회사예요. IT 서비스 뭐 삼성 SDS 같은 기업이죠. 뭐 어떻게 보면. 롯데 정보통신이나 비슷할 수도 있는데 동산은 이제 생성의 AI 기술 잠재력을 일찍 발견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예전부터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사업 지역이 커지잖아요. 글로벌화하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운영 비용을 좀 관리를 할 수 있을까. IT 팀은 계속 늘어날 텐데 그걸 어떻게 이제 관리할까. 고민이 있는데 주요 고객 중에 ASML 아시죠. EUV 장비. 10만 개의 부품을 합쳐서 EUV 장비 만드는데 네덜란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장비 그 특히 이 광원 있죠. 이거는 사이머라는 미국 회사에서 받아다 쓰는데 그래서 아시아 미국 이런데 막 16국에 법인 설립해서 3만 2천명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죠. 여러 IT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IT팀의 규모는 비대해지는데 여기 직원들이 요구하는 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본사에 요청을 해요. 어떻게 다 그거 해결합니까. 2만.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 바이올렛이라는 AI 챗봇. 이 챗봇은 여기 직원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연결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MS 거니까 생성인 GPT가. 바이올렛에 언제든지 물어보면 답변을 해준다고 하고 모르면 전문가를 연결까지 해준대요. 내가 몰라요. 여러분도 일하시다 보면 답답할 때 있잖아요. 하 이거 누구한테 상사분한테 물어보기 참 그렇고 밑에 부하 직원은 모를 것 같고 내가 찾아야 될 때 뭐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분석들 하다보면 답답할 때 있거든요. 회사에 전화할 때도 있지만 제가 직접 찾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아는 직원들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바이올렛에 물어보고 얘가 답변 못하면 얘가 연결을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답변 품질도 이제 딥러닝을 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얼마나 생산성을 낮추겠어요. 지금 하도는 비용 절감이에요. 생산성. 그리고 직원 1인당 생산성 증가. AI가 그걸 해결해주는 거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ASML의 직원 수도 이렇게 늘어나고 법인이 많은데 해결해주고 두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쓸 때가 보험회사라고 봐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보험회사 거기 이제 한번 강의를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보험회사들한테 AI가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트래블러스 컴퍼니스가 미국 이 보험사인데 통계와 데이터가 중요한 보험업 특성상 10년 이상 질로픈 데이터를 확보하고 축적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투자를 해온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느끼고 투자를 많이 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보험업은 사람이 하잖아요. 인건비 뭐 보험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 보험료 계산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이제 그 직업도 있고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보험 상품 만들 때 이거는 어느 정도 보험료를 받아야 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설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험 플롯이라고 하는데 돈이 미리 들어오잖아요. 보험료는 나갈 때 나중에 나가요. 그래서 그 돈이 안에 둥둥 떠있다 그래서 이 보험에서는 이거를 플롯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들어온 돈을. 나중에 나가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래서 실제로 보험사들은 이 돈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면 더 좋죠. 채권 투자 많이 해놓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다 사람이 아는데 AI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고화질 환공 이미지가 미국의 지붕 있죠. 지붕을 딱 사진 찍어가지고 이 그 재산을 평가한대요. 집값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선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AI로 대체. 보험 계약들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이 30% 이상 개선되고 보험 중개사들의 수많은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달라. 이거 보험료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것들을 생성형 언어모델로 바로 처리. 고객 불만 사항도 바로 처리. 그리고 매년 10만 건가량의 비즈니스 사업을 할 때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고객과의 상담 내역. 그러니까 고객들이 개인도 있지만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상담 내역을 누적해가지고 이를 활용해서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데이터로 한 다음에 우리 인간이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 데이터를. AI가 다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만 2조원 정도를 여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과로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고임금 전문 인력들을 대체하는 거죠. 보험료는 저렴해지겠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좋을 수 있는 거.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AI로 손실규모 화재 났을 때 분석하고 지붕 모양을 보고요. 자산을 분석한다고. 이 피보험자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지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AI 기술을 투자하고 있고 실제 비용은 줄고 있고 세 번째가 에머슨 일락트릭인데 미국의 2대 자동 공정화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그런 회사인데 원유 생산 업체들은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안 돼 있고 인터넷도 없는 데서 원유 생산하니까 이게 여기서 원유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게 고품질의 원유인지 또 이거를 파이프라인까지 연결을 또 해야 되는데 탱크도 중간중간 설치도 해야 되고 이게 모든 게 수작업이니까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센서 같은 건 달아가지고 데이터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로리에 막 센서 달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탱크 같은 데 있죠. 원유 저장시설 이런 데 다 센서 부착해가지고 효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광고 대행사 옴니콘 그룹인데 여기가 이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시총 기준. 근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대요. 70개국에 너무 많은 광고 대행 자회사들이 5천명 넘는 고객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각 다 복잡하다 이거죠.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광고 대행의 성과가 몇몇 천재적인 직원들의 창의성에 의존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럼 안정적인...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그래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하려면 이걸 데이터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넘게 데이터 플랫폼에 투자를 했고 1분기부터 AI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이걸 도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조직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한두 명한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천재들한테. 그러면 이제 더 적은 마케팅 예산 더 적은 마케팅 기관 그러니까 광고 주도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AI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최소한 예산은 작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죠. 광고에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즌에 어떤 광고를 하고 이런 게 효과 있어요. 옛날 데이터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시즌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걸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AI가 직접 이제 권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 이제 HC라고 하는데 HC가 9,5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있나봐요. 구매자가. 중고 제품. 이제 홈메이드 제품.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중고나 이런 거 이제 살 때 뭐 많은 걸 검색해서 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이폰 살려면 아이폰 딱 하면 아이폰 쫙 나오죠. 아 누구나 검색 쉽게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마이 히어로. 나의 영웅. 바더 러브 브라이드. 브라이드가 그 신부 아닌가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쓰여진 문장을 나의 영웅. 뭐 신부의 아버지. 이거를 이제 쓰여진 검정색 포켓 나이프를 보고 싶다. 그럼 이거 검색한다고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럼 이런 걸 검색할 일도 없죠. 그래서 검색 시스템에서 이런 거를 검색 안 한다고 생각해버리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요. 이런 걸 찾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데이터화해서 또 고객들한테 또 제공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잖아요. 매장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매장이 아니라 여기 온라인이니까 미리 이제 그 앞쪽에 화면에 띄워놓는 거죠. 이런 몇 가지 제품들을. 근데 그때 이 몇 가지 제품 중에 잘 팔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 전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가 잘 될 만한 제품들을 띄워주는 거죠. 그랬더니 판매가 또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AI가 이제 권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브루클린의 세련된 장소에서 열리는 칵테일 파티에 가는데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셔츠가 뭘까. 이런 고민 해보셨잖아요. 어디 좀 중요한 만약에 면접을 간다거나 어떤 데이트를 할 때 근데 데이트 분위기가 다르니까 뭘 입어야 될지 고민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시겠죠. 특히 이제 MZ세대 분들은 매일매일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럴 때 예를 들면 딱 이걸 쳤으면 얘가 몇 가지 셔츠를 딱 주는 거죠. 내가 이제 봐서 하는데 근데 내가 네이버에서 이런 데서 직접 셔츠 검색하면 어렵잖아요. 이런 게 안 나오죠. 당연히. 우연히 이제 블로그 찾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이버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 경험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프에 이렇게 써 있죠. 소비자들이 선택할 확률이 높은 제품을 띄워준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AI 기술이 생성형 AI예요. 쓰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AI 머신러닝 기술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죠. 당연히 서비스 나오는 기업들의 운영 비용을 낮춰주고 트래블러스 컴퍼니는 고연봉 전문 인력 업무를 대체하고 M5S 인력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공급을 최종 판매로 전환하는 과정 아까 옴니콘 그룹 광고 애쉬라는 중고 거래 플랫폼 회사들은 소비자들한테 이런 걸 발견이 잘 되도록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2000년 초반에 버블 터져서 망한 거 기억 안 나냐 이것도 버블일 수 있다. AI 버블 그때랑 왜 다르냐면 그때는 현금 흐름이 안 좋았고 지금 이걸 하는 회사는 누구예요? 빅테크잖아요. 돈이 넘쳐나는 회사들이에요.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막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도 끄떡없어요. 돈이 많아서. 뭐 테슬라도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당시엔 또 질 낮은 인터넷 환경 때문에 양질의 사용자 경우 우리 2000년 초반에 인터넷 얼마나 느려 터진다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느렸잖아요. 우리 한국은 좀 빨랐어요. 그래도. 뭐 그때 뭐였죠? 그때 메가패스였나? KT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암튼 메가자 붙여가지고 초고속 인터넷. 우리 한국은 괜찮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너무 느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질도 좋다 이거죠. 서비스 나우의 고객들은 영업비용이 줄고 있고 보험사들 역시 AI, 머신러닝 기술로 고임금 전문력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고 시장은 이런 이제 근데 이런 것도 있대요. 지금 고물값이 되잖아요. 이게 가시화가 돼서 AI가 급속도로 침투를 하잖아요. 기업들의 생산성을 올려주면 각종 비용이 다 떨어져요.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그래서 물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호재죠. 근데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높은 생산과 낮은 물가 금리로 진짜 연결될지는 몇 년 후에 결론이 나겠죠. 근데 그 부분도 관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머신러닝 산업에서 매력적인 위험대식 보상을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통신 장비도 그래서 괜찮아질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미국 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대표 기업으로는 시스코 시스템이죠. 미국의 옛날에 IT 버블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가 폭락이 벌였죠. 근데 전통 1위 장비회사인데 이거 생성의 AI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800기가 BPS 이 대효폭이 있어야 되나 봐요. 여기서는 좀 경쟁력이 있대요. 400에서는 좀 경쟁사에 밀려버렸대요. 근데 800에서는 이미 벌써 수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서비스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IT 솔루션 회사죠. 그래서 통합 제품 ASML 같은 데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에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의료 AI도 하나의 축이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산업 AI 내재화 전략 발표했는데 의료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이미 진단 신약 개발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유전체 분석도 해주고 전자 건강 기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룬이 뭐 뷰노 이런 해설 주가 엄청 올라간 것도 하나의 뭐 그 이유겠죠. 또 영상 분석 산업에도 많이 들어간대요. CCTV를 진흥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CCTV를 이제 어떤 보완하시는 분이 계속 볼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AI가 다 잡아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비용을 줄여주겠죠. 그래서 AI가 CCTV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이상을 감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통 상황도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 전자상거래요. 아까 말씀드린 뭐 엣지 같은 아니면 알리바바는 벌써 이런 걸 도입하고 있다고 하고요. 물류도 AI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ZTO라는 기업은 1만 대 화물 차량을 3,800개 노선에서 최적의 루트를 찾아서 최대한 빨리 배송할 수 있는 그거를 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쿠팡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쿠팡이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쿠팡도 도입하겠죠. 최적의 루트. 그래서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연주회장이 옛날에 이제 물가 상승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뭐 잘못했다 그랬죠. 근데 그걸 이제 오판한 이유들이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물가 상승이 다 일시적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안 맞았죠. 인플레도 구조적이었고 임금 상승도 구조적이었고 자동차 가격 상승도 일시적이 아니었고 고령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일시적으로 받는 게 다 틀려버렸죠. 근데 이런 이제 고착화된 고물가를 AI가 꺾어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닛 이렇게 의료 AI 그러니까 의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10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봐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제 신약 개발 시간도 단축해지고 루닛의 파트너십인데 루닛이 이제 이런 유통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동국생명과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데랑 같이 해서 파트너십 맺어서 계속 이제 병원 같은 데 침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AI가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시작이 됐고 이런 산업에 파급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외 기업 중심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좀 보고서들은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겠고 결론은 뭐죠? 반도체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죠? 그렇게 또 결론은 나는 것 같은데 반도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부가 더 중요해요. 뭐 기업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걸 보면서 진짜 정말 중요한 산업이 지금 태동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집어내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셔야 돼요. 누구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제가 알려는 들이지만 이걸 최종적으로 매듭 짓는 건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업데이트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셔야 여러분까지 그냥 몇 개 찍어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꼭 조심을 하세요. 막 그냥 이렇게 종목을 직접적으로 찍어주거나 그거 100% 맞을 수도 없고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방송하다 보면 되도록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려고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시장이 항상 겸손해야 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계속 고민하고 결론을 계속 이끌어내세요. 저는 그걸 도와드릴게요.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매듭을 짓는 거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매듭 짓게 도와주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약간 저는 낚싯대 역할을 하는 거죠. 물고기를 낚기 위해.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로 돌아와서 동국제약이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홈 뷰티 디바이스인데 이게 좀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마케팅도 하고 있고 집에서 쓰는 이제 의료기기죠. 피부. 3분기 의미 있는 신규 매출 기대하고 있고 실제 성장 좀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선두기업 중에 비상장 회사 중에 APR이 있는데 여기도 실제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2분기 69억에서 올해 2분기 248억 영업이익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 자체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데카 프라임도 아마 좀 성장을 하면서 이번 동국제약 3분기 실적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2분기에 마케팅비를 좀 많이 썼대요. 3분기에 이제 그 성과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실적도 바닥 찍고 돌리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주가 안 가죠. 그렇지만 이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LGN 수월은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좀 해드리면 3분기 영업이익은 44%나 증가하나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주가가 부진한 거고요. 유럽의 고객사가 주문을 이제 연기했나 봐요. 그래서 4분기엔 그래도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고객사가 다시 주문을 그 이연했던 걸 다시 할 수 있고 미국 신공장 가동 판매랑 점검 미국은 어차피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회복될 것 같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좀 고생하자.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GN과 합작한 얼티움셀즈 이 공장 가동 들어가고 연말에는 내년에 4680 우리 배웠죠. 아주 큰 원토금 배터리 이것도 양상 기대되니까 갈수록 좋아지지 않겠냐. 다만 이제 미국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보조금이 예상보다 안 좋으면 추정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LGN 소론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전체 관망하셔야 돼요. 더 싸져야 돼요. 투자를 하실 거면. 지금 아직도 주가가 싼 건 아니에요. 밸류 자체는 좀 비싸기 때문에 근데 급할 이유가 없는 게 실적은 그렇게 썩 지금 기대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다만 4분기부터 내년을 보면 이제 좋아지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답답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보조금도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지금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리노급은 이제 IR을 했나 봐요. 키움에서 그래서 그 내용인데 매출 대부분이 리노핀 그 소켓 중에 이렇게 고무방식으로 한 번에 꽂는 게 있고 그게 ISC, TSE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고 리노고무 핀이 있어요. 이렇게 핀 하나하나. 그거 정말 장인정신이 기뜨려야 되는 제품이죠. 만들기가 너무 까다롭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정밀도가 요구되는데 이거랑 IC 테스트 소켓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음파 부품도 만듭니다. 프로부 부품. 의료기계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전방산업 중에 이 회사 실적이나 주가가 안 좋았었던 이유가 스마트폰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건 최악은 지나갔고 그리고 점점 다른 쪽으로도 비중은 늘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다양한 반도체가 나오죠.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종류 많잖아요. 그런 새로운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테스트를 꼭 해야 돼요. 그때 신제품 나오기 전에 리노고 같은데 맡기죠. 테스트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또 6G 시장도 개화할 거고 이런 부분도 우호적이지 않겠냐. 증설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러버 속에 고무로 만들어진 ISC나 TSE나 이런 회사들이 시장이 자꾸 진입하려고 하는 거는 부담 아니냐. 그러니까 포고타입 시장에 진입을 할 건데 부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리노고업은 시장 1위 지휘는 큰 변화 없을 것 같다. 워낙 또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침투는 하겠지만 1등 위치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전방에 가장 중요한 게 모바일이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주가가 부진할 수 없는 좀 답답할 거예요. 뭐 등락.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되 내년에는 좀 오판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리오는 이번 8월달 데이터 나왔는데 좋아요. 좋은데 한국이 역시 좋고 베트남 좋고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역성장했습니다. 뭐 환율 부분도 좀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가 좋은 건 아니죠. 또 8월 영업이익은 근데 한국, 중국, 베트남 다 좋아하는데 러시아는 안 좋아. 확실히 러시아가 좀 아쉽게 흘러가고 중국은 매출은 줄었지만 이익률은 점프했습니다. 역대 최고, 3년 만에. 그래서 신제품, 원가일 개선 이건 잘한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역성장하는데도 돈 잘 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품 가격 안 올렸는데도 계속 성장해요. 제품가, 그러니까 제품가 올리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을 좀 하고 있어서 돋보이는 것 같고 가격 인상은 잘 안 해요. 오리오는. 소비자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올해 좀 공격적인 투자 예정되어 있고 관건은 이제 고성장이 또 쭉쭉 나와야 되는데 또 성장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같아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가지만 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사업도 잘하고 있고 또 인도, 미국 쪽으로 확장도 하니까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나. 약간 한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코카콜라 같은 느낌이에요. 이 오리오는. 그래서 너무 단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좋은데 다만 좀 재미는 없습니다. 당분간 좀 박스권 속에서 좀 밋밋하게 좀 횡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해도 잘 좀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많이 하락할 때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골프전은 이제 목표 주가 14만 1천 원 제시했는데 일단 놀랍게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주가는 답답하지만. 그래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물론 좀 감소했지만 이거 비용 때문에, 판간비. 미국 투자하는 것 때문에 비용 들어갔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고 매출은 잘 나옵니다. 경쟁사 등장해도 여전히 성장. 가맹사업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비가맹사업은 조금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그래도 가맹사업부가 핵심이고요. 가맹점수가 계속 늘어요.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골프 라운딩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매출 픽아웃 아니냐. 이건 너무 앞서갔다. 가맹점은 계속 증가한다고 합니다. 100개씩 지금 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R 사업도 좀 성장하는데 여기다 카메라 달아가지고요.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정면, 옆에 측면에서 내가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거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끌일 신제품이 있는데 투비전 NX라고 7년 만에 신제품 나온대요. 이거 이제 가맹점에서 교체하겠죠. 그래서 뭐 화질도 좋아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엔진도 좋아지고 그래서 가맹점이 2,400개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한 가맹점당 골프룸이 5개, 35개니까 한 1만 개 정도 교체 수요 있으면 2천억 정도 매출 나오지 않겠냐. 한번 이건 기대해 봐야 되겠고 해외 수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골프전이 좋아지려면 해외 수출이 잘 돼야 돼요. 세 가지 방식. 골프전 소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골프 가맹점처럼 미국에 현지화하는 건데 이미 1호점 오픈을 했고 오프코스. 이제 골프, 골프 이제 필딩 안 나오고 실내에서 하는 골퍼들이 많이 미국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790만명이래요. 엄청나죠. 필드 골프 인구는 0.4%밖에 안 되는데 전체 골프 인구는 4% 성장. 그럼 뭐죠? 성장률이 다르죠. 그래서 오프코스. 이건 골프전한테 되게 유리하죠. 여기 1등 기업은 탁고표예요. 근데 경쟁력이 있어요. 여기 골프전이. 영상 생동감 우수하고 그 다음에 후면과 측면으로 다 보여주고 경쟁사는 후면만 보는데 러프 펑크샷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 경사도 따라서 움직여줘요. 근데 경쟁사는 그런 게 없대요. 근데 약점은 경쟁사는 흥미를 많이 유발한다고 합니다. 드라이빙 레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골프뿐만 아니라 아이스하키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술력은 골프전이 우위지만 이벤트는 탑골프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골프전도 기술력 있으니까 쫓아가지 않을까. 최근 2호전까지 오픈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웨이버는 휴대용 골프 시뮬레이터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골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띄워놓는 거죠. 영사기처럼. 그렇게 사는 건데 적외성 퍼팅 매트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또 구독경제 모델로 좀 갈 거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골프 시즌에도 집에서 막 골프 치고 싶은 사람들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미국은 지하실이나 차고에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은 아파트라 어렵죠. 그래서 미국형 모델로는 딱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적은 이제 매출액 지금 16.5% 성장했지만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영업이익 성장은 제한적이고 다만 하반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핵심은 미국에서 얼마나 성장하느냐. 근데 저는 미국의 성장이 당장 안 나와도 좀 기다려보자. 왜냐면 워낙 싸거든요. 국내만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미국이 점프하면 주가는 이제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하신 분들이 잘 기다려주셔야 돼요. 급하지 않게. 아셨죠. 이게 미국 가맹점이래요. 월프전소셜. 이게 경쟁사. 그리고 여기 집에다 이제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스크린 딱 띄워놓고 차고 같은 데. 저평가된 가치주인데 이게 성장주가 되려면 미국에서 성과가 나오는데 투자자분들도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왜 안 가냐 이러지 마시고. 아시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롯데쇼핑. 요거는 한국투자증권 자료인데 그 롯데쇼핑 애널리스트 초청해가지고 이제 IR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6대 핵심 전략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마 고민이 클 거예요. 이마트도 오늘 신세계도 그렇고 CEO들을 이제 교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CEO 바꾼다고 뭐 당장 달라질 건 아니지만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이대로 가면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쿠팡이라는 엄청난 괴물이 나와서 이 시장을 장악해버렸죠. 지금은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산이 돼버렸죠. 그래서 쿠팡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는데 그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업체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이제 이거를 타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돼요. 뭐 기업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백화점 핵심 전보 리뉴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백화점의 가장 성공 모델은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 여의도에 더 현대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가 돼버렸어요. 어찌 됐건 간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런 식의 뭔가 랜드마크를 롯데도 만들겠다. 이 전략은 좀 좋은데 내가 얼마나 잘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롯데만에 특화된 걸로 그건 좀 봐야 되고 마트나 슈퍼를 통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이거 감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슈퍼마켓이 저는 중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왜냐면 대형마트 사람들 잘 안갑니다. 잘 안가요. 그리고 편의점 위주로 가죠. 그리고 대형마트 살 걸로 쿠팡에서 해요. 근데 쿠팡이나 편의점에서 못 사는 것들이 있어요. 신선식품 좀 꼭 필요한 것들 당장 사야 될 거. 그럴 때는 주로 마트에 많이 파는데 가까운 슈퍼마켓 있으면 그걸로 가죠. 대표적으로 GS 슈퍼가 그래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롯데슈퍼만의 색깔을 넣어야죠. 롯데슈퍼 오면 살 수 있는 거 콜라보를 한다든가 오늘 한정 판매를 한다든가 여기만 오면 살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롯데슈퍼로 오게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쿠팡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마트가 있어요. 이 세계 중간지대에 약간 이제 음영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건들 수 없는 뭔가 좀 비어있는 거 그건 이제 슈퍼거든요. 슈퍼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이커머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쉽지 않아요. 이미 쿠팡이 잡았어요. 잡았고 여기에 네이버까지 들어갑니다. 네이버는 또 AI 무기 없고 할 텐데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겠어요. 방법은 딱히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냥 인정하고 최대한 여기서는 좀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여기서 뭐 또 M&A하고 투자하고 이거 해서 모르겠습니다. 성과 날지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되는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좀 그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뭐 하이마트 참 아픈 손가락이죠. 하이마트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이마트 제가 이제 강연에 가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롯데아이마트 가세요? 이마트 가세요? 지마켓 쓰세요? 물어봐요.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거의 안 가요. 안 간답니다. 가본 적이 별로 없대요. 심각한 문제죠. 뭐 롯데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거죠. 근데 왜 안 갈까를 생각해봐야죠. 일단 롯데아이마트를 안 가도 다 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죠? 쿠팡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가전제품까지. 네이버에 라이브 쇼핑해서 해줘요. 삼성이 옆에 대리점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롯데, 아니 그 LG도.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해버려요. 온라인에서. 굳이 하이마트를 안 가도 살 수 있는 게 너무 루트가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하이마트가 엄청 싸게 파는 것도 아니죠. 협상력도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하이마트가 꼭 잘못했다기 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하이마트만의 뭔가를 보여줘야죠. 여기로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하이마트만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온라인상으로 지금 보면 어차피 삼성이나 LG 가전은 다 파니까 여기저기 다 팔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소형 가전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TV도 중소형 회사들이 만드는 좀 저가품 뭐 아니면 중국산 제품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곳에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색깔을 입혀야죠. 하이마트에서 굉장히 잘 꾸며야죠. 좀 고급스럽게 하신다든가 가격은, 가성비는 확실히 보여주고 성능 좋고 가성비 좋겠죠. 근데 그거를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여기 오면은 중저가 브랜드 여기 하이마트 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저가 브랜드를 다 살 수 있다. 한 군데 모아서. 그래서 그렇게 좀 특색 있게 아니면 거기에 콜라보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미니소라는 중국의 그 약간 다이소 개념의 회사가 하나 있어요. 미니소. 거기는 마브라고 콜라보를 해가지고요. 미니소에서 되게 싸잖아요. 그 제품에 마블을 입혀요. 그 캐릭터 있죠. 스파이더만 캐릭터 입혀서 머그잠 만들고 거기서만 살 수 있어요. 가격도 써요. 여기도 나와있죠. PB.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전략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이마트에서만 살 수 있는 정말 엣지 있는 가성비 좋고 그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걸 얼마나 잘 구색을 맞춰서 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한 다음에 또 뭔가 반격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가면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몰락하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이 안 가는데 뭔 방법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이마트도 한번 계속 어떻게 또 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진짜로 실천을 해서 성과 날지는 그건 지켜봐야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롯데그룹 또 여러분들 한번 지켜만 보시고 변화가 생기면 저도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가 삼성증권의 임은영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제가 이거는 이 보고서 꼭 보세요. 왜냐하면 모비스를 이게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현대모비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기본은 좋다는 얘기겠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많은 많은 뭔가가 담겨 있어요. 앞으로 미래가. 그래서 지금 전통 완성차 업체가 위기입니다. 주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위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광인에 가면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게 그 노키아 생각이 많이 나요. 노키아 망했잖아요. 그 잘나가던 노키아 코닥 필름 아시죠? 우리 좀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윗세대 분들은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기업들이죠. 근데 어떻게 됐죠? 없어요. 이제 존재가 존재 가치가 그 잘나가던 1등 기업들이 왜 그럴까요? 변화가 시작됐는데 그걸 무시하고 옛날 타성이 젖어서 그거에 취해가지고 가만있다 망해버렸어요. 그냥 훅 간 거죠. 그게 완성차 업체한테도 그림자가 지금 조금씩 드리우고 있어요. 그게 좀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 이번에 뭐 파업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미국 빅3 임금도 더 높고요. 테슬라보다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거고 그리고 테슬라는 가격까지 낮춥니다. 중국 업체는 완전 저가품으로 지금 유럽이 진출해요. 중국 차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 무시했거든요. 옛날에 저 솔직히 야 저거 중국 차 누가 타냐 막 이랬는데 절대 무시할 게 아닙니다. 제가 테슬라 모델 Y 중국산 이거 우리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거 시승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품질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고정감정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거기에 감정 담지 마세요. 투자할 때 중국은 무조건 안 된다. 한국이 무조건 된다. 이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진짜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 죽어도 안 됩니다. 중국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중국이요.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BYD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진짜 저도 무시했거든요. 중국이 뭐 얼마 하겠냐. 요즘 돌아가는 건 그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유럽의 이번에 집행위원관이 중국산 전기차 조사해가지고 관세 보고하겠다.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위협이 안 되면 신경도 안 쓰죠. 위협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 싸게 만들어요. 그런데 상품성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하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물론 애국심도 있죠. 그런데 가격이 우선입니다. 좋으면 사게 돼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모델 Y 중국산 제품이라 솔직히 중국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까? 이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기존의 업체들 입장에서 중국이 저렇게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테슬라까지 이거 방어 보시면 폭스바겐 중국 1위인데 점이 그냥 쭉 떨어지고 있고요. 도요타 중국 2위인데 저는 도요다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걱정 많이 됩니다. 도요다가 제가 일본 기업을 걱정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일본 CEO면 엄청 걱정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때문에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요새 막 주가도 신고 가고 옆에 경쟁사 파업하고 야 주가 잘 간다. 거기에 안 좋아할 게 아닙니다. 노키아 골라요. 잘못 와서 하이브리드가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전기차입니다. 저거에 안 좋아하다 그냥 회사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도요다가 설마 망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노키아가 진짜 망했거든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안 하다가 진짜 망했잖아요. 늦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요. 자동차 시장도 스마트폰하고 똑같아요.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이 살아남을 거냐 망할 거냐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되게 잘해야 되고 도요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굉장한 위기예요. GM은 잘하고 있어요. 포드나 전기차로 가니까 근데 다만 생산 이슈가 있어서 좀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전통업체들 원가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죠. 근데 어쨌든 저가 전기차 만드는 건 무조건 필수입니다. 얼리 어댑터부터 사거든요. 전기차를. 그러니까 어떤 신제품 나오면 무조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대중 소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비싸면 안 삽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내년에 나오죠. VR기기. 그거 처음에 얼리 어댑터는 다 살 거예요. 비싸도 삽니다. 근데 대중 소비층이 사야 되는데 그건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소비 대담 알아버리겠죠. 처음엔. 그래서 이제는 대중들이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걸 하게 하려면 싼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갖춘 회사가 누구죠? 테슬라죠. 모델2 나올 겁니다. 아주 값싼. 이미 LFP 채택에서 가격 다운시키고 있고요. 무서운 거죠. 거기에 자율주행 기능까지 범접할 수 없는 자율주행을 넣어버려요. 누가 쫓아갑니까? 뭐 쫓아가요 실제. 이게 냉정한 현실이고 중국 업체들은 이제 테슬라 따라가는 건데 다만 중국은 당연히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테슬라보다 가격만큼은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저걸로 밀어붙일 거고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LFP 배터리 채용은 불가피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처럼 아니면 그 배터리 팩 조립하잖아요. 요거를 전문 업체에 맡기면 돼요. 이번에 폭스바겐이 현대모비스에 맡겨버렸잖아요. BSA 배터리를 받아다가 조립해서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거는 현대모비스가 해주는 거예요. 배터리 하나 받아다가 조립하는 거. 거기다 구동 모터까지 구현해주고 요거를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전세계. 전기차 쪽으로 가격이 그러면 2700인데 보조금 받으면 2000만 원도 안 됩니다. 전기차 2000만 원이 안 되면 여러분 안 사시겠어요. 사게 돼요. 사람들 심리가 싸니까.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생각에 5000 이상이에요. 그 정도에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3000, 2000 단위로 보면 굉장히 싸보이거든요. 보조금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전기차는 연료비가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대모비스나 LG전자 마그나 폭스콘 니데 여기가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관련돼서 현대모비스가 잘하고 있고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요. 이 GMP 플랫폼 기반으로 화재 사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LG전자 중심은 임포테인먼트 앞에 차량 디스플레이나 내비게이션 이쪽이 중심이고 물론 모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중은 많지는 않습니다. 임포가 크다. 약간 이제 성격은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GM이 잘 돼야 돼요. LG는 GM이 이제 내년부터 얼티움 여기 배터리에서 받고 지금 생산이 좀 뭔가 병목현상이 생겼는데 이게 풀려서 내년에 전기차 생산되면 LG전자도 주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폭스콘 니데 애플카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지금 애플카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폭스콘이 투자했던 회사들이 망해버렸어요. 보시면 여기 로드스톤 파산시청 피스컨은 진전도 없고 그리고 현대보비스는 이 중에서는 가장 좀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배터리를 가져오죠. 셀을 가져와서 이거를 팩으로 아니 셀로요. 이 셀을 모드로 합니다. 이걸 한 7, 8개 모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모드를 하나 만들고 이 모드를 한 3, 4개 또 모아서 팩 만들고 그걸 조립해서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냉각 시스템 이런 거 전원 장치 해가지고 B, S, A를 만든 다음에 구동 모터에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모비스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SK온이 공급하고 주로 각형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60% 충전된 셀을 가져와서 아 12개라고 합니다. 셀을 12개 모아서 모듈로 만들고 이걸 4개로 해서 팩으로 만들고 이 팩을 8개에서 12개로 또 합쳐서 BPA와 전장품 결합해서 BSA 최종 BSA가 그냥 최종 제품이에요. 그냥 배터리 다 통합해서 자동차에 마지막에 넣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거기서 냉각 성능이 중요하대요. 이게 열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밑에 냉각 소르게 만들어서 수냉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폭주 방지 패드도 적용한다는 계획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쪽에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P 설계 P는 모터예요. 모터 모터랑 여기 감속기가 결합된 건데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것도 이미 하고 있어요. 내재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장비는 독일 독일 이태리 거 썼는데 구동 모터 요거를 이제 내재화를 해서 국산화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헤어핀 같은 거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구동 모터 코어죠. 모터를 이제 만드는 그 열선 같은 건데 요거를 이제 촘촘하게 많이 넣으면 출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만들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또 기술을 또 발휘해서 개발을 한 것 같고요. 제어기도 있고 인버터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설계도 내재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전동화 부품 아직 적자인데 흑자전환 예상하고 수소사업부 이관한다는 뉴스 저번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딱 보면서 딱 느낀 게 아 현대 모비스에 힘을 실어주는구나 이제는 그걸 딱 느꼈어요. 적자사업부거든요. 수소사업은 지금 어렵잖아요. 수소차가 안 팔리니까. 근데 이거를 현대차로 넘겨버려요. 잘 안 되는 사업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모비스를 챙겨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한 건 이거 두 가지예요. 현대차가 가야 되는 방향 뭐죠? 소프트웨어로 가는 자동차.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망합니다. 25년부터 한대요. 그걸 담당하는 회사 누구죠? 현대 오토에 뭐. 그 다음에 어디예요? 전기차잖아요. 거기서 핵심 뭐죠?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배터리 받아다가 최적화해서 놓어줘야죠. BSA죠. 이게. 거기에 구동모터 결합하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이거를 잘하고 있어요. 그걸 담당하는 해줘야만 전기차 성능이 나오는 거죠. 이거 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안전과 직결되는 게 화재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이걸 하는 회사는 누구죠? 바로 그 모비스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현대 오토에 이 동력을 책임지는 건 현대 모비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두 회사를 키워주겠다는 게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이미 현대 오토에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현대 오토에 현대 모비스를 현대차에서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변화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대 모비스가 이번에 폭스바겐도 수주 따냈죠. 이런 제품들 아마 고객사가 늘어날 것 같아요.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었는데 향후 1, 2년은 좀 괜찮은 퍼포먼스 나오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차 가야 되는 방향은 그 두 가지 방향이고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저가 전기차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저도 원하는 건 현대차 그룹이 저가 전기차 어떻게 할 건지 그 로드맵을 빨리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완화될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렇게 저가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왜 현대차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빨리 인베스터데이를 하시든 하셔가지고 빨리 좀 발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밸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업체들 무서워요. 이렇게 점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 중국과 대결도 해야 되거든요. 이겨야죠. 근데 저는 도요다보다 도요다보다 현대차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준비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가 밝아 보인다. 이게 이제 배터리 셀이고요. BMA 셀을 이제 모듈 팩 다 조립한 거 이게 완성품 이게 모터 조립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AI랑 자동차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 산업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뭐가 보이실 겁니다.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능 KB증권의 한 점 본능은 화장품 ODM입니다. 요새 화장품 ODM 회사들 주가들이 조금 최근에 쉬고 있는데 인디브랜드 화장품 고객사고요. 주요. 미국 비중이 높습니다. 요새 미국도 가성빛이 되니까 인디브랜드 잘 팔리죠. 그래서 SNS 통해서 막 이게 노출이 되니까 인디브랜드들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신생 인디브랜드 회사에 대한 돈이 많지가 않아요. 화장품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맡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주문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안 팔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리스크라. 근데 MOQ가 최소 주문 수량인데 이거를 조금만 받아주는 회사 하면 좋겠죠. 아니 무조건 뭐 100만 개 해야 된다. 이러면 하시겠어요? 신생 업체인데 야 내가 너 처음이니까 한 100 한 만 개만 해. 이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소 주문 수량에 대한 부담이 없는 회사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건 본능에 많이 맡기겠죠. 신생 업체들이. 그런 좀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신생 회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능한테 유리한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맞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저도 본능 잘 몰랐는데 오늘 좀 공부 좀 해봤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나 이런 거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혹시 화장품 관심이 있으면 또 본능 사업 보고서 딱 찾아보시고 공부를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해서 야 이 회사가 앞으로 괜찮아질까 지금 트렌드에 맞나 이런 부분 저도 이 부분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MOQ라는 거 이건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MOQ가 낮은 수준의 최소 주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신생 CEO예요. 화장품을 이제 처음 해봐요. 근데 맡기고 싶은데 누구한테 만들어달라고 화장품을 공장이 없으니까 근데 최소 주문은 이만큼 해야 된다. 어우 너무 부담되죠. 근데 본능은 조금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부담이 없어요. 그런 좀 장점이 있고 또 주로 미국향이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주요 고객사도 유명한데 만져 픽시 팬티 뷰티 레어 뷰티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오늘 좀 주가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화장품주도 좀 빠져가지고 근데 이번 조정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유한양행은 목표주가 12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좀 했는데 현재 증설 중인 유한학의 가치를 신규 반영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유한화학은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유한학이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면 생산 능력이 2천억대 후반에서 3천6백억까지 확대된다고 이게 뭐냐면 약간 이제 그 CMO 같은 회사예요. 이제 그 의약품 만들어주는 거죠.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좀 갖고 있는데 원료의약품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약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고 공장은 두 개 안산과 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길리어드라는 C형간염 치료제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길리어드 C형간염 치료제가 아이러니하게 너무 효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은요. 그 다음에 굳이 필요가 없어요. 간염 치료 환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수요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수요가 줄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다시 흑자는 났대요. 이번에 얀센에서 하는 렉라자 있죠. 폐염 치료제. 요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특허권을 유한양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결과 발표할 텐데 그 성공을 하면 얀센에서 아마 렉라자를 요기 좀 요한하악에 또 맡기지 않을까 그러면 굉장한 성과가 있겠죠. 저걸 만약에 만든다? 얀센에게 렉라자 임상 원죄로 만들어준다? 네. 원료의약품이나 이거 신약 개발을 담당해서 제품을 만들어준다고 점프하겠죠. 요한양학에 그거는 몰라요. 될지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생각인데 실제 렉라자 얀센이 막힐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 실효는 판매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좀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얀센이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데 아시아 내에서는 중국밖에 없어서 아시아 내에 다른 지역 중국 부담되니까 요한양이 좀 하지 않겠냐 그런 일부 내용도 있으니까 아무튼 요한양이 어찌됐건 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완성차 빅3 파업인데 파업 임금 인상 두 배 정도 요구했잖아요. 당연히 안 좋죠. 미국 빅3한테 테슬라는 반사위가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손실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게 장기화되면 현대기화한테도 일단 단기적으로 호재는 맞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다른 공장까지 전이 되겠죠. 우리도 올려달라 현대기화한테도 부담이 장기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보시고 그런 거 보면 테슬라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구조가 낮고 임금도 더 낮아요. 근데 노조가 없어요. 노조 설립 이게 옛날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테슬라가 그 조건을 걸었대요. 회사 주식을 줄 테니까 노조가 노조 설립 안 하는 걸로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가 없어요. 실제 테슬라 아무튼 이 부분들이 어떤 변화를 초리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느낀 건 더욱더 자동화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오늘 이제 보고서는 다 말씀드렸고 어제 전자공신은 서진 시스템이 ESS 있죠. 에너지 저장장치 이거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었고 아쉬운 거는 전원 사치 물량 때문에 좀 아쉽지만 어쨌든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조건인 것 같아요. 베트남 공장 있죠. 그걸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원가가 절감되겠죠. TSI는 믹싱 장비 2차전지 요즘에 수주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 고려아인의 최윤범 회장이 요새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26억이나 샀고 LG 노택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서 요새 주가 빠졌죠. 그래서 아마 대표이사가 이렇게 1억 이상 샀으니까 좀 방원되지 않을까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사고 계시고 크레버스는 이제 교육회사거든요. 여기가 뭐죠? 아 아 그 청담호학원 맞죠? 그 회사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청담호학원 맞죠? 그래서 교육회사인데 영어 수학 뭐 그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승로 전무가 한 1억 정도 또 샀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크레버스가 그 전에 또 산 게 있어요. 요새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레버스도 좀 눈에 띄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좀 보고서는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장 이제 어떻게 좀 됐는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달러 관율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보시면 1,330원까지 일단 좀 올라와서 좀 부담은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종합주까지 수는 막판에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플러스 났습니다. 확 빠지다가 그래서 좀 들어올린 게 좀 특징적인데 그러나 시장은 뭐 강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전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외국인 좀 팔았고요. 오늘은 특징적인 게 해운주가 정말 페노션 많이 빠졌는데 오랜만에 급반등에 성공해서 다행이고 그 다음 무인화 관련주 초전조체 약간 일부 테마주 양자 뭐 다 테마주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았던 분위기는 아니에요. 주도주가 없어요. 철강주 요즘에 분위기 좋은데 오늘 오랜만에 뭐 현대제철 좋았고 근데 오늘 주인공은 자동차죠. 진짜 오랜만에 자동차주들이 2% 이상 다 골고루 올라가서 오늘은 자동차가 정말 오랜만에 선정했다. 일부 니켈 관련주 좀 좋았고요.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아마 자동차 가면서 좀 또 오늘 동반해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영화 관련주도 일부 올랐지만 뭐 올랐다고 보긴 좀 애매하고요. 바른 손이 오른 거네요. 통신회사 요새 KT 좀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생보사 요새 계속 분위기 좋고 2차전지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이 급등해버렸죠. 리튬주들 2차전지가 선전한 것도 좀 특징이 근데 2차전지 올랐는데 코스닥 빠졌어요. 그만큼 다른 회사들이 주가 못 오른 거죠. 리비안 관련주 골프 관련주 오늘 골프주 아마 그죠? 오늘 올라갔죠. 요새 주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이게 주가가 워낙 빠져가지고 그죠? 쭉 빠졌는데 진짜 별로 이를 건 없는 자리예요. 사실 그죠? 그 상황에서 일단 미국 쪽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편의점 좀 올랐고 그 다음에 로봇 회사들도 그 다음에 로봇 회사들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두산 이벤트가 거의 끝나가니까 그 점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나머지 기업들 안 좋았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생산 시설에 뭐 문제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울고 싶은데 뺨 맞아버렸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좀 안 좋았고 엔터주들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오늘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화장품에 미국에서 약간의 화장품주들 급나가면서 오늘 보시면 에이블 C&C 본누도 빠졌어요. 다 많이 빠졌죠. C&C 인터 오히려 저는 기회가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사실 너무 올라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접근하기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내려오면서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오늘 안 좋았습니다. 특히 PSK 홀딩스가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졌고 대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반도체 조선도 부진했고요. 풍력도 오늘 좀 일부 부진했습니다. 항공기 부품 여행주들 오늘 하락한 기업이 되게 많아요. 엔터주 반도체 재료 주들도 일부 뭐 덕산하이메탈 FNS 테크는 올랐지만 보시면 일부 기업들은 또 급나게 벌었죠. 그리고 석유화학도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뭐 다시 금오석유가 하루 만에 연속성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회사들도 오늘 뭐 예 좀 답답했고요. 중국 소비주 약했고 반도체 장비 AI OLED 오늘 한마디로 IT나 반도체나 주요 대표 회사들 대부분 약했고 우크라이나 관련조 그 다음에 바이오 다 약했고 다만 오늘 철강 해운 2차전지 오랜만에 불 뿜었고요. 그 다음 자동차 이쪽이 그냥 그나마 선전했다. 그러나 연속성도 없고 증시에 주인공도 없고 종목장세도 사실 아니에요. 아직까지 답답한 그런 흐름인데 이게 이게 바뀌려면 달러가 꺾이고 어느 날 갑자기 달러가 급 나갈 수도 있고요. 금리가 확 빠질 수도 있고 유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뭔가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분위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대비하면서 안 좋을 때 비중을 좀 저는 천천히 안 좋을 때 빠질 때 빠질 때 이럴 때는 역으로 늘려가고 오르는 날은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시고 공부하면서 그게 좀 정답이 아니겠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최진영 연구원님 보고서 외에 지금 읽고 정리 안 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시간 되는 대로 중간중간 계속 넣어드릴게요. 그런 보고서가 더 중요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계속 인사이트 여러분의 그 통찰력을 키워드리는데 제가 일조를 꼭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하우드막스가 그 얘기 했거든요. 주식 투자는 통찰력 싸움입니다. 남보다 지식의 우위에 있어야 성공한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할 수 있게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